평양시 사회후변관리국의 주체로 평양시 김치경련이 22일에 진행됐습니다. 평양시 사회후변관리국 사라 구역총합식당들에서 손발된 열의사들이 참가한 경련에서는 처조림과 씻기, 김치향렴 만들기와 서놓기, 맛들이기를 비롯한 공정별 가공을 제법의 요구대로 진행해서 내놓은 통배추김치들이 전시됐습니다. 또한 경련에서는 민족 음료인 막걸리에 겨뚫어내는 음식인 두부완자튀기와 돼지고기 빵가루튀기 열의 경련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경련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 전통을 적극 살려나가는 데서 좋은 계기로 됐습니다.